1,410만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조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단점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수건의 과제가 있습니다. 다른 길을 증명해봅시다. 대립과 갈등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19대 정례 내 제1차 분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410만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경 의장들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전과 교육 행정의 부족한 면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해 예산안이 최대한의 효율성으로 국이 도면이 글쎄 로스팅됩니다.